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은 덫으로 사냥을 난 소년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덫으로 사냥한 소년 아주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산에 덫을 놓아 작은 짐승을 잡아 집안 살림을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씨가 착했기 때문에 덫으로 짐승을 잡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했지요. 가여워라. 당장 먹을 곳은 있으니 풀어주자. 소년은 툭하면 덫에 걸린 짐승들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덫을 살펴보러 숲으로 갔을 때였어요. 덫에 뱀 한 마리가 걸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잠시 생각하던 소년은 뱀을 덫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숲속으로 달아나던 임금님의 젖소가 그만 소년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소년이 미처 임금님의 젖소를 덫에서 풀어주기도 전에 젖소가 죽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임금님 앞에 가서 이러한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컴이 임금의 젖소를. 죽게 하다니. 임금님은 버럭 화를 내며 부활을 시켜 소년을 감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소년은 어쩔 줄 몰라 크게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때 마침 감옥 옆을 지나가던 뱀이 소년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뱀은 감옥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울고 있어요? 내가 임금님의 젖소를 죽였다고 하셔 나는 틀림없이 죽게 될 거야. 소년은 울면서 임금님의 젖소가 자기의 덫에 걸려 죽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처형을 당하게 될 거라며 더욱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팸이 소년을 위로하면서 말했어요. 그만 울음을 그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도 저를 살려주신 적이 있으니 이젠 제가 당신을 구해드릴 차례예요. 그러니 편하게 마음을 먹고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소년은 겨우 울음을 그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뱀은 소년에게 약병 하나를 주었어요. 이 약병을 잘 간수하셔야 해요. 내일 아침에 제가 임금님의 딸을 물겠어요. 공주님이 뱀에 물려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나서서 살릴 수 있다고 하세요. 이 병 안에 든 약을 몸에 뿌리면 공주님은 즉시 살아날 거예요. 그래 알았어. 다음날 이른 아침 소년은 마을 쪽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공주님이 뱀에 물렸대. 큰일 났어.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돌아가실지도 모른대. 다들 야단 법석이었어요. 덕분에 소년을 처형시키는 일도 새까맣게 잊은 모양인지 감옥 쪽으로는 하루 종일 아무도 얼씽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공주를 살려주는 자에게는 나라의 반을 주겠다. 임금님의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약과 처방을 가지고 공주를 살리기 위해 궁궐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진 귀한 약과 정성스런 치료에도 공주님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우리 귀여운 공주가 죽다니 흐느껴 울던 임금님은 밤 늦게야 감옥 속에 소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어 당장 소년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소년은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군사님들 한 말씀만 대답해 주십시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착한 일을 할까요 아니면 나쁜 짓을 할까요 그야 대부분 착한 일을 하려고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를 당장 죽은 공주님께 데려다 주세요. 제가 지은 약으로 공주님을 살려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한 군사가 소년을 윽박 찔렀습니다. 이 나라 안에 실력 있는 의사들도 모두 다 손을 들었는데 감히 내놈이 공주님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러자 또 다른 군사가 반대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녀석을 죽이고 난 후에 임금님이 이 사실을 아시게 된다면 어쩌실 것 같은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신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보자고 군사들은 소년을 공주에게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공주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이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인다 해도 불만은 없어요. 소년은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소년은 뱀이 준 약병의 물약을 공주님의 눈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공주님은 곧바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 공주야 살아났구나 임금님은 공주를 살려주는 사람에게 나라에 반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소년은 상으로 받은 땅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임금이 된 재봉사 아주 먼 옛날 폴란드의 어느 마을에 뭐든지 감쪽같이 꿰매는 재봉사 니테치카가 살았답니다. 136가닥의 턱수염을 곱게 기르고 있던 니테치카는 못마땅한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빗적 마른 몸이었지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도 몸이 붕붕 뜰 정도로 빼빼 말라서 꼭 바늘처럼 보였거든요. 몸이 가늘다 보니 음식도 국수만 겨우 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니테치카의 잘생긴 얼굴은 모두들 부러워했어요. 특히 턱수염을 턱수염을 쫑쫑 닦고서 씩씩하게 교회에 가는 모습은 정말이지 아주 근사했답니다.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니테치카에게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웃으면서 문을 연 니테치카는 깜짝 놀랐지 뭐예요. 누덕누덕 기운 옷차림을 한 집시 여인이 다친 발로 서 있었거든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다친 거예요? 어서 여기 앉아보세요. 니테치카는 상처난 곳을 깨끗이 닦고는 정성들여 꿰매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대신 송금을 한번 봐드릴게요. 니테치카의 송금을 이리저리 살피던 집시 여인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요일에 여기를 떠나 서쪽으로 가세요. 그럼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네? 왕이라고요? 순 엉터리라고 생각한 니테치카는 그 말을 그냥 웃어 넘겼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니테치카는 집시 여인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내가 왕이 된다니 내가 왕이라니 밤새 생각하며 뒤척이던 니테치카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여봐라 바느질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들 나를 따라해보아라. 꿈속에서 니테치카는 온몸에 보석을 두른 넉넉한 몸집에 멋진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봐라 니테치카는 잠꼬대를 하다 목이 턱 막히는 바람에 꿈에서 깨어났지요. 아 꿈이었구나 정말 살도 찌고 왕도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실망하던 니테치카의 표정이 금세 밝아졌답니다. 혹시 알아? 집시 여인의 말이 맞을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날부터 니테치카는 꼼꼼히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넉넉하게 실을 감아놓은 실패 골무 다리미 가위 그리고 바늘도 백개나 챙겨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이었고 일요일이 되자 니테치카는 가방을 둘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만 서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 니테치카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몰아보았어요. 아저씨 어느 쪽이 서쪽이에요? 아주머니 서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하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마을 밖에 가본 적이 없어서 모두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답니다. 결국 니테치카는 마을에서 아는 게 제일 많은 106살의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니까 해 지는 쪽으로 가보라고 하셨지요. 니테치카는 꾸벅 감사의 인사를 하고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활짝 웃는 팬지에게 찡긋 운 인사도 하고 콧노래도 부르면서 말입니다. 니테치카가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지나가던 바람이 친구가 되고 싶었는지 니테치카를 싣고 날아올랐어요. 덩달아 신이 난 바람을 타고 니테치카는 한참 둥실둥실 떠다녔습니다. 아래에는 밀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변덕쟁이 바람이 이내 재미가 없어졌나 봐요. 갑자기 니테치카를 그냥 내팽개쳐 버렸지 뭐예요? 니테치카는 아래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니테치카는 허수아비 팔 위로 떨어졌답니다. 허수아비는 굴뚝 같은 모자에 노란 윗돌이와 누덕두덕 기운 바지를 입고 두 팔을 쫙 벌린 채 밀밭 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아 이게 뭐야 놀란 허수아비가 화를 내며 소리쳤지요. 미안해요. 바람이 갑자기 멈춰서 저는 재봉사 니테치카에요. 허수아비는 예의바른 니테치카를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안녕하시오. 나는 허수아비 백작이요. 이렇게 밀밭에서 팔 벌리고 서 있는 게 내 일이라오. 그런데 재봉사 양반은 어디로 가는 길이요? 저는 운명대로 왕이 되기 위해 서쪽으로 가는 중이랍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침 따분했던 허수아비도 니테치카를 따라가기로 했답니다. 니테치카는 씩씩한 허수아비가 옆에 있어 훨씬 든든했어요. 이제 변덕쟁이 바람이 불어도 걱정 없었지요. 허수아비에 자기 몸을 친친 감아놓으면 끄떡 없으니까요. 밤에도 허수아비가 지켜져서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사나운 들깨들이 덤벼들어도 용감한 허수아비가 다 물리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밤 이었어요. 캄캄한 숲속에서 한 줄기 빛이 가물가물 보였어요. 저기 집이 있나봐요. 저기로 가봐요. 오랜만에 편히 쉴 수 있겠소. 어서 가봅시다. 둘은 곧 불빛이 새어 나오는 곳을 향해 성큼 성큼 다가갔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답니다. 글쎄 집 한 채가 네 발로 서서 빙빙 돌고 있지 뭐예요. 세상에 집이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어요. 니테치카가 신기해하며 속은속은 속삭였어요. 문이 우리쪽으로 돌아오면 얼른 들어가 봅시다. 드디어 집이 빙빙 돌아 문이 막 둘쪽을 향했을 때였습니다. 둘은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힘차게 집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아 저기 좀 보세요. 니테치카가 놀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더운 날씨였는데도 집안 난로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처럼 보이는 남자는 그 불꽃 위에 앉아 새빨갛게 달아오른 석탄을 오도독 오도독 씹어먹고 있지 뭐예요. 어서들 오세요. 먼 길로 오느라 피곤하시죠. 곧 저녁을 준비하겠습니다. 참 제 아내와 딸을 먼저 소개하지요. 집주인이 손뼉을 딱딱 치자 순식간에 아내와 딸이 나타났어요. 집주인의 딸이 활짝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멋진 손님 반가워요. 딸은 아주 예뻤지만 목소리가 꼭 말 울음소리처럼 괴상했어요. 딸은 니테치카를 아주 마음에 들어 들어 했답니다. 곧 저녁 식사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새까만 쥐구이 지렁이 샐러드 상한 달걀 부침 온통 괴상망측한 음식만 가득 했습니다. 니테치카와 허수아비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척 하며 몰래 식탁 아래로 던졌어요. 그때 집주인이 갑자기 니테치카를 보며 말했습니다. 페차노프란 곳에 왕이 돌아가셔서 새로운 왕을 찾고 있다는군요. 네? 그곳이 어디죠? 여기서 뭔가요? 니테치카는 집시 여인의 말이 떠올라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까마귀가 날아서 이틀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곳 왕이 되려면 내 딸과 결혼해야 한답니다. 그제야 집주인은 본색을 드러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딸은 니테치카의 목을 꼭 끌어안 닫았답니다. 어서 달아나야겠소. 허수아비가 낫게 속삭였지만 집이 빙빙 돌고 있어 쉽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집주인과 식구들은 잔치 분위기였어요. 니테치카도 겉으로는 아주 즐거운 척 했지요. 아름다운 따님과 결혼하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기념으로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허수아비에게 귓속 말을 했답니다. 제가 노래하는 동안 문이 우리 뒤로 오면 바로 소리쳐요. 뛰쳐나갑시다. 니테치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를 우렁차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식구들이 찬송가 소리에 비명을 질러대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사나운 바람과 함께 집과 식구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잠잠해진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니테치카와 허수아비만 들판에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잠깐 어리둥절해 하던 둘은 곧 서로 얼싸 안으며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린 살았어요. 정말 무서운 괴물들이었소. 자 그럼 다시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조쏘 왕이 죽었다는 그 페차노프에 가봅시다. 둘은 다시 씩씩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페차노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페차노프에는 비가 폭포수처럼 계속 퍼붓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햇볕이 쨍쨍한데 말이에요. 이러다가 큰 홍수가 날 것 같아. 큰일이구먼. 그러게 말일세 힘들여한 농사도 다 망칠까 걱정이야. 페차노프 사람들은 모두들 푹푹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니테치카가 상냥하게 물었지요. 임금님이 돌아가신 뒤로 이렇게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다오. 공주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지. 비를 멈추게 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셨다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비를 멈춰보겠습니다. 니테치카와 허수아비는 그 길로 공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니테치카와 허수아비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붓는 비를 뚫고 공전에 다다랐어요. 공주님께 비를 멈출 사람이 왔다고 전하라는 말과 함께 공전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니테치카는 문지기에게 당당한 태도로 임했어요. 문지기의 말을 듣자마자 공주가 직접 달려나왔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공주가 환한 얼굴로 물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비를 멈추면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비를 먹게 하고 오겠습니다. 니테치카는 공주와 약속을 하고 궁궐을 나왔습니다. 휘파람까지 불며 좋아하는 니테치카와 달리 허수아비는 잔뜩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어쩌려고 그런 약속을 했소? 비를 정말 멈출 수 있겠소? 그야 이제부터 생각하면 되지요. 아니 뾰족한 수도 없으면서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오? 너무 걱정 마세요. 비야 하늘에서 내리는 거니 하늘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누가 모르고 그 문제를 안 들 좋은 수가 왕이 돌아가신 뒤부터라. 맞아. 왕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하늘에 구멍을 낸 거예요. 그 구멍을 꿰매면 된다고요. 옳거니? 맞는 말이오. 참으로 똑똑하오. 둘은 기뻐하며 시장을 찾아갔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를 어쩌나. 시장이 근심에 찬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문이 왈칵 열리더니 니테치카와 허수아비가 들어왔지요. 시장님 저는 재봉사 니테치카라고 합니다. 저에게 비를 멈추게 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니테치카의 말에 시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오. 네 대신 준비해 주실 게 있습니다. 뭐든 말만 하시오. 피만 멈출 수 있다면야. 사다리를 많이 구해주세요. 하늘까지 닿되 이어붙일 만큼 엄청 많이요. 또 목수들도 모조리 불러 모아주세요. 시장은 곧 사람들을 불러 사다리를 모으고 목수들을 불러오게 했답니다. 그날부터 곳곳에서 몰려온 목수들은 쉬지 않고 뚝딱뚝딱 망치질을 했어요. 그렇게 쭉 이어붙인 사다리는 어느새 구름을 뚫고 하늘까지 닿았답니다. 자 이제 니테치카의 차례가 된 겁니다. 니테치카는 바늘에 실을 끼워들고 사다리를 조심조심 올라갔습니다. 한참 오른끝에 마침내 하늘에 도착했답니다. 하늘에는 정말로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었어요. 구멍난 우산처럼 그 사이로 비가 쉴 새 없이 퍼붓고 있었답니다. 게다가 구멍은 점점 커지고 있었지요. 이거 큰일인걸 어서 꿰매야겠군. 니테치카는 여러 날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바느질을 했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손끝이 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바느질을 해서 구멍을 감쪽같이 막았답니다. 큰 가방에 챙겨갔던 바늘 100개도 다 달아버렸어요. 하지만 니테치카는 다 꿰맨 하늘에 다림질 까지 하고서야 내려왔습니다. 페차노프는 다시 햇살이 가득 넘치는 곳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햇볕만큼이나 따뜻한 얼굴로 니테치카를 바라보았어요. 페차노프에서는 곧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영웅 니테치카를 보려고 궁궐 주위로 벌떼처럼 몰려들었답니다. 니테치카 임금님 만세! 모두들 새 임금에게 환호를 보냈어요. 니테치카 왕은 페차노프를 평화롭게 다스리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가끔 재봉사 시절이 그리울 때면 왕비 옷을 직접 만들어주면서 말이에요. 오늘의 동화 공주와 백조 왕자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임금님이 뾰족뾰족 얼음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오줌을 놓으면 오줌 줄기마저 얼어붙을 정도로 아주 추운 나라였지요. 추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아주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으며 기분을 풀었어요. 그런데도 피곤하고 우울할 때면 시종들이 임금님의 발바닥을 간지려 주었습니다. 임금님이 떼굴떼굴 구르며 웃을 때까지 말이에요. 임금님은 혼자서는 잘 웃을 수 없었거든요. 임금님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딸 마리시아 공주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임금님은 공주의 생일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유리 장식장 속 황금 의자에 공주를 앉혀놓고 자랑을 했지요. 공주를 본 사람들은 앞다퉈 말했습니다. 꽃보다 더 예쁜 건? 마리시아 공주님. 별보다 더 반짝거리는 건? 마리시아 공주님. 햇빛보다 더 눈부신 건? 마리시아 공주님. 마리시아 공주는 누구라도 감탄할 만큼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주는 심장이 돌처럼 굳어지고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주는 거칠고 사나운 망아지 같았지요. 인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고 말입니다. 임금님이 무척이나 고단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어도 지치기만 했습니다. 공주를 한번 보고 싶군. 그러면 피곤이 싹 풀릴 거야. 임금님은 공주를 찾아가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오 나의 딸 마리시아 공주. 하지만 공주는 소리를 질렀어요. 싫어요. 저리 가세요. 다 귀찮다구요. 임금님은 늘 걱정이었어요. 그늘이요. 공주가 저리 매정하니. 왕비님도 걱정이 이만서만이 아니었지요. 웃기는 커녕 우는 모습도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할수록 섭섭했던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내 품에 안기거나 뽀뽀를 해준 적도 없다오. 왕비님도 지난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거지는 개를 풀어 쫓아버리고 풀도 꽃들도 마구 짓밟아 버린대요. 누구보다 아름다웠지만 차갑고 매정한 공주는 아주 큰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아빠 꼬마 검둥이가 필요해요. 어느 날 아침 공주는 다짜고짜 말했어요. 꼬마 검둥이라고 공주야 그게 무슨 소리지? 내 옷자락을 들고 다닐 하인이 필요하다니까요. 피부가 검다고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단다.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 건 몰라요. 어쨌든 구해주세요. 지구 저 멀리 사는 사람을 어려운 일이구나. 안 돼요. 난 검둥이를 갖고 싶어요. 갖고 싶다구요. 공주는 발을 쾅쾅 고르며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하렴. 임금님도 버럭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곱슬곱슬한 머리털에 이가 하얀 아이를 구해오너라. 고집으로 똘똘 뭉친 공주가 소리쳤습니다. 시종은 곧 한 산의 아이를 찾아 데리고 왔어요. 공주는 요리사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이 아이를 바짝 구어오너라 온몸이 검게 될 때까지 아궁의 앞으로 끌려온 아이는 울며 불며 사정했지요. 요리사님 살려주시오. 불쌍한 아이를 보고 마음씨에 좋은 요리사는 무슨 수가 없을까 곰곰이 궁리했습니다. 그래 너 대신 송아지를 구울까? 안 돼요. 송아지는 다리가 네 개고 전 두 개니까요. 옳지. 네 몸에 온통 초콜릿을 발라주마. 까맣게. 공주는 까맣게 초콜릿을 바른 아이를 보고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답니다. 좋아. 매일 아침 이 아이를 이렇게 구워오도록. 그 뒤 아이는 아침마다 초콜릿을 바르고 공주 앞으로 가야 했답니다. 눈물이 많은 아이를 구해오너라. 어느 날 공주가 또 소리쳤어요. 시종들은 공주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지요. 거역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도요. 그래서 곧 한 시종이 눈이 큰 여자아이를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를 몽둥이로 때려 울게 해라. 그리고 그 눈물방울을 받아 목걸이를 만들어라. 못된 공주의 소문은 온 나라에 쫙 퍼졌습니다. 공주님이 한 여자아이를 날마다 때린대요. 여자아이의 눈물방울로 목걸이를 만든대요. 그러면 하나님도 슬퍼하실 텐데요. 아이고 큰일이군요. 임금님과 왕비님도 괴로웠습니다. 저 우리 공주에게 짝을 지어주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요. 결혼하면 절이 들겠지. 임금님은 곧 이웃나라 멀리까지 방을 냈습니다. 마리시아 마리시아 공주의 신랑감을 찾노라. 신랑이 되는 자에겐 많은 선물을 주겠노라. 황금으로 만든 소 12마리 비단혼 13벌 왕비가 짠 털 양말 27결레 진주 목걸이 19개 꽃보다 꽃보다 아름다운 공주를 얻기 위해 신랑감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가장 큰 부자 잘생긴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힘이 센 사람 화려한 보석 상자를 메고 온 사람 이름난 귀족들 내놓으라 하는 이웃나라의 왕자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지요. 하지만 얼마 안가 모두 달아나버렸어요. 내가 타고 온 말들을 꼬챙이로 찌르다니 내가 데려온 하인을 채찍으로 때렸어. 아무리 예뻐도 잔인한 공주와 결혼을 할 순 없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리시아 공주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흥 갈테면 가라지 나보다 예쁜 사람이 어디 또 있을 까봐? 두고 보라지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어디 또 없을 까봐? 공주는 이렇게 콧방귀를 뀌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조금 속상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님은 더욱더 속상하고 부끄럽고 슬펐어요. 그 뒤로 공주는 전보다 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뭐? 나하곤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렇다고 내가 결혼 못 할 것 같아? 모두들 심술 굳은 공주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궁궐 안에서 살던 꾀꼬리만은 공주를 사랑했어요. 공주가 돌멩이를 던져 내쫓아도 마구 욕설을 퍼부어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공주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좋아.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꾀꼬리랑 결혼하는 거야. 공주는 자신과 결혼하지 않고 도망친 사람들에게 안 갚음할 생각이었습니다. 꾀꼬리야 너랑 결혼하겠어. 대신 내 창가에서 스무 날 동안 노래해줘. 그날부터 꾀꼬리는 오직 공주를 위해 노래 불렀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꾀꼬리의 노래는 점점 가늘어지고 더 가늘어졌어요. 그런데 스무 날이 채 되지 않아 뚝 그치고 말았지요. 심장이 터져 죽은 겁니다. 죽은 꾀꼬리를 보고 매정한 공주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죽다니. 아 짜증나 다 귀찮아. 어느 날 공주는 하품을 하면서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연못가에서 헤엄치던 흰 백조와 검은 백조가 인사했어요. 뭐야 기분 나쁘게 백조 두 마리는 곧 고개를 떨구며 돌아섰습니다. 가지 마라 너희 중 하나와 결혼해줄 테니 공주는 또다시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정말이요 공주님 둘 중 누구랑 하실 건데요 백조들의 물음에 차갑고 매정한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더 아름답게 노래하는 쪽으로 공주님 안 돼요 노래만은 안 돼요 깜짝 놀란 백조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일생에 단 한 번 노래를 부르고 죽을 운명이에요. 저희로 노래를 부르라는 건 죽으라는 말과 같아요. 나하곤 상관없는 일이야. 노래해라 백조야. 안 돼. 노래하면 안 돼. 검은 백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공주에게 반해버린 흰 백조는 이미 노래를 시작했지요. 세상이 숨죽일 만큼 아름다운 노래를요. 불러라 불러 턱 크게 공주의 명령에 따라 흰 백조는 노래하고 또 노래했습니다. 노래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마침내 흰 백조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백조가 공주를 등에 태우고 날아올랐어요. 공주는 발버둥을 치며 검은 백조의 목을 졸랐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널 죽여버릴 태야 심장을 꺼내 개한테 던져버릴 거야. 저 아래 궁궐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검은 백조가 공주를 태우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임금님과 왕비님 대신들과 시종들도 모두 나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윽고 궁궐이 보이지 않자 공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젠 틀렸구나 나를 떨어뜨려 죽일 거야. 그때 높이 날아오른 검은 백조가 말했습니다. 자 울어요 울어 못된 공주님 검은 백조는 뾰족한 빙산 꼭대기에 공주를 내려놓았어요. 새파랗게 질린 공주가 부르짖었습니다. 추워 얼어 죽겠어. 자 울어요 울어 못된 공주님 이상한 목소리로 검은 백조는 다시 말했습니다. 공주님의 옷은 직공들이 7년이나 걸려 거미줄로 짠 옷이지요. 하지만 공주님은 아무에게도 감사해하지 않았어요. 공주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지요. 사내 아이를 구우라고 했고 여자 아이를 때려 울게 했어요. 꾀꼬리를 죽게 했고 흰 백조도 죽게 했지요. 이제 당신은 이 빙산이 다 녹을 때까지 여기 계셔야 해요. 말도 안 돼. 옷을 쥐어뜯으며 공주가 소리쳤습니다. 자 공주님 내 말을 잘 들어요. 검은 백조는 조용히 타일러 씁니다. 빙산은 따스한 미소로도 녹일 수 있어요. 뜨거운 눈물로도 녹일 수 있지요. 그렇게 되려면 천년도 더 걸릴 거야. 그렇지 않아요. 공주님 부드럽고 따스한 마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답니다. 좋아. 착해질게 모든 걸 사랑하겠어. 약속한다고. 안 돼요. 공주님 공주님은 달라져야 해요. 완전하게. 그렇지 않으면 결코 돌아갈 수 없답니다. 말을 마친 검은 백조는 공주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헐헐 날아가 버렸어요. 오. 검은 백조. 홀로 남은 공주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어요. 삐죽삐죽한 얼음이 살갗을 찔러대고 꽁꽁 얼어붙은 손과 발은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비참해진 공주는 밤새 서럽게 울었어요. 공주의 볼 위로 난생처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공주는 이제 슬픔과 눈물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물방울이 똑똑 손 위에 떨어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손에 따스한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느껴보는 그 기운에 공주는 가슴이 뭉클해 더 엉엉 울었답니다. 공주는 울면서 딸을 잃고 슬퍼하실 부모님을 떠올렸어요.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꾀꼬리와 백조 생각도 났습니다. 자기가 했던 못된 일들도 떠올라서 눈물이 마구 쏟구쳤 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공주가 그렇게 외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콩닥 콩닥 소리가 들려왔지요. 얼음처럼 차갑고 돌처럼 굳었던 공주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온몸에 따스한 기운도 퍼져나갔어요. 공주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느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착해질게요. 제발 이 빙산을 녹여주세요. 그러자 멀리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빙산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곧 점점 빨리 여기저기서 우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따스한 마음만으로 거대한 빙산이 녹다니 따스한 마음의 힘을 깨달은 공주는 눈물을 그치고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생 처음 씻는 따뜻한 미소는 공주의 얼굴보다도 아름다웠어요. 공주의 눈길과 미소가 닿는 곳마다 얼음은 마구마구 녹아내렸습니다. 공주는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주위 모든 게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해님 안녕 바람 안녕 모두 모두 사랑해 처음으로 사랑이란 말도 해보고 인사도 먼저 건네보았습니다. 공주는 이제 세상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빙산은 며칠째 녹아내려 어느덧 신의 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공주 마음속에 검은 백조가 계속 떠오르다니요. 아 검은 백조님 저에게 따스한 마음을 찾게 해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슬픈 눈빛으로 나무라던 검은 백조를 공주는 가만 가만 불러보았습니다. 거대한 빙산은 어느덧 녹아내려 이제 한 조각 얼음만 남았습니다. 공주는 얼음 조각을 타고 빙산이 녹아생긴 호수 위를 하염없이 흘러갔어요. 얼음 조각은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공주는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했지요. 아빠 엄마 여러분 모두 안녕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난 이제 죽는구나 사랑을 알게 되어 다행이야. 검은 백조님 정말 고마워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바로 그때 였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날갯질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 백조였습니다. 검은 백조가 나타난 겁니다. 다 녹아 사라져 가는 얼음 조각 위에서 공주는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검은 백조는 공주를 등에 태우고 다시 활활 날아 올랐어요. 공주는 백조의 목을 꽉 끌어안았지요. 그리고 얼마 뒤 궁궐 마당에 다다랐습니다. 공주를 맨 먼저 발견한 것은 꽃밭을 일구던 시종이었어요. 오 마리시아 공주님 공주님이 돌아오셨어요. 시종이 소리치며 달려오자 임금님과 왕비님도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대신들과 시종들도 깜짝 놀라 달려 나왔지요. 마주 달려간 공주가 부모님 품에 와락 안기며 입을 맞췄습니다. 공주는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뱅글뱅글 돌고 깡충깡충 춤추며 외쳤어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모두들 공주가 달라진 것을 보고 기쁨보다는 놀라움이 더 컸답니다. 기뻐하던 공주는 검은 백조에게도 달려가 뽀뽀를 했어요. 검은 백조님 사랑하는 백조님 고마워요. 바로 그 순간 이었습니다. 검은 백조가 멋진 젊은이로 변한 것이요. 놀란 사람들은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멋진 젊은이는 말했어요. 저는 원래 먼 나라의 왕자랍니다. 공주님을 사랑하여 곁에서 지켜보려고 백조가 되었지요. 이젠 어떤 누구보다도 착하고 아름다운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공주는 두 눈을 반짝거리며 임금님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임금님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리시아 공주의 결혼을 허락하노라. 아무도 발바닥을 간지리지 않았는데도 자꾸자꾸 웃음이 터져나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마리시아 공주와 백조 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금과 은으로 만든 빵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지나가던 바람도 돌아볼 정도로 어여쁜 아가씨가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복숭아처럼 발그스레한 뺨에 소줍은 듯 살포시 들어가는 보조개가 유난히 예뻤지요. 게다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까지도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서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그런데 이런 아가씨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겸손하지 못한 거였어요. 아가씨는 자신의 외모만 믿고 콧대가 아주 높았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아가씨에게 청혼했지만 어느 한 사람도 아가씨의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아리따운 아가씨 제발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음 겨우 그것뿐이라면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쓸쓸히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어요. 그럴수록 아가씨의 자만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덜커덕 덜커덕 이 밤에 무슨 소리지? 아가씨가 밖에 나가보니 글쎄 반짝반짝 빛나는 구리마차가 집 앞에 멈춰 서는 겁니다. 그러고는 한 젊은 신사가 내려 아가씨 손에 보석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어쩜 반지가 별처럼 빛나다니 당신은 누구시죠? 그러나 신사는 말없이 아가씨를 데리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기도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 아가씨를 바라보며 환호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세상에 성모님 만큼 아름다운 분이시네. 아가씨는 오쭈래져서 눈을 지그시 감고 환호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가씨가 감았던 눈을 떠보니 벌써 아침이었습니다.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 침실이지 뭐예요? 아 꿈 이었구나 하지만 정말 근사한 꿈 이었어. 아가씨는 기분이 좋아 싱긋 웃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가 물었어요. 무슨 좋은 꿈 꿈이라도 꾸었니? 아가씨는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재잘재잘 했습니다. 정말 멋진 꿈이구나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그날 오후 마을에서 제법 큰 농장을 하는 청년이 청혼을 하러 왔습니다. 청년은 부지런하기로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에 이 세상의 모든 별이 빛을 잃었을 것입니다.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나 자만심이 강한 아가씨는 청년의 청혼을 미련없이 거절해 버렸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가씨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너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단번에 거절하면 어떡하니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아가씨 귀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든 아가씨는 또 꿈을 꾸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얗게 빛나는 은 마차가 집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마차에서는 지난번보다 훨씬 젊고 잘생긴 신사가 내리더니 아가씨의 목에 은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어쩜 목걸이가 달처럼 빛나네? 당신은 누구시죠? 역시 신사는 아무 말 없이 아가씨를 교회로 이끌었어요. 아가씨가 교회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더욱 탄성을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어머나 어찌 저리도 고우실까 세상에 성모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야 이윽고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생글생글 웃고 있는 딸을 본 어머니가 물었지요. 어젯밤에는 또 어떤 꿈을 꾸었니? 아가씨는 신이 나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딸이 걱정되었어요. 성모님보다 너를 더 주목했다니 꿈에서라도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가씨는 어머니의 충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 아가씨에게 청혼했을까요? 바로 이웃나라의 귀족이 찾아왔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달도 당신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오.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황송에서 어찌 할 바를 몰랐지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가씨는 귀족을 흘끗 쳐다보더니 가차없이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어머니의 걱정도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아니 그렇게 멋진 분의 청혼을 거절할 수 있니? 제발 자만심에 버려라. 그러나 아가씨는 어머니의 말에 코웃음 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딸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딸이 또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아가씨는 또 무슨 꿈을 꾸는지 자는 내내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다급하게 딸을 불렀어요. 얘야 또 무슨 꿈을 꾼 거니 딸은 자랑스럽게 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훌륭한 분이 찾아와 저에게 청혼할 거예요. 황금 마차를 탄 신사가 제게 와서 태양과 같이 빛나는 황금 드레스를 주었거든요. 그 드레스를 입고 교회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저만 바라보며 찬양했어요. 아가씨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일까요? 그날 오후 구리마차 은마차 황금마차가 아가씨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구리마차에는 온갖 보석들이 가득했고 은마차에서는 온통 황금으로 채장한 멋진 젊은이가 내리는 거예요. 젊은이는 아가씨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도 당신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 것이오. 아가씨 저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당신은 제가 꿈속에서 본 바로 그분이시군요. 당신의 아내가 되겠어요. 아가씨는 망설임없이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너무나 지나친 행복에 불안하기만 했어요. 귀하신 분 같은데 제 딸이 너무 부족해서 당신에게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디에 사시나요? 온통 황금과 은과 구리로 둘러싸인 곳에서 삽니다. 젊은이의 말에 아가씨는 하마터면 환호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러면 댁에서는 무슨 빵을 드시나요? 빵도 황금과 은과 구리로 된 것을 먹지요. 젊은이는 아가씨를 쳐다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빵이 황금과 은과 구리로 되어 있다고요? 아가씨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한편 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때 시종들이 하나 둘 선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보석 반지 달처럼 빛나는 은 목걸이 태양처럼 빛나는 황금 드레스 눈이 휘둥그레진 아가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작별 인사도 한운동 만운동 젊은이와 함께 황금 마차를 타고 가버렸답니다. 어머니는 사라져가는 마차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아가씨의 행복을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마차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산을 넘고 넘으며 끝없이 달렸어요. 마침내 큰 바위로 막혀있는 어느 동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젊은이는 두 팔을 벌리며 크게 소리쳤지요. 내 주인이 명한다. 금, 은, 동, 잠에서 깨어나라. 그러자 온 땅이 진동하더니 큰 바위가 쩍 갈라지면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전혀 딴 세상이 펼쳐졌어요. 모든 것이 빛나는 금속으로 되어 있었지요. 젊은이는 바로 금속 나라의 임금님이었던 것입니다. 우와 임금님이 아름다운 왕비님을 모시고 오셨다. 온 백성들이 밖으로 나와 임금님과 아가씨를 반기며 소리쳤습니다. 아가씨는 젊은이가 잘생긴 임금님인데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황금, 은, 구리를 가득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당신의 집이요. 마차가 멈춰선 곳은 보석이 박혀있는 황금 성이었어요. 허영심 많은 아가씨는 뱅글뱅글 춤을 추며 성 안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여행으로 아가씨는 너무 지쳐있었고 배도 몹시 고팠답니다. 이를 눈치챈 임금님이 바로 시종들에게 식사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윽고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아가씨는 기대에 차서 식탁에 앉았지요. 곧 훌륭한 요리가 하나둘 운반되어 들어오는데 한상 그득히 차려진 음식들이 너무나 먹음직 스러웠습니다. 자 어서 마음껏 들어요. 임금님의 말에 너무나 배고팠던 아가씨는 서둘러 음식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가씨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요리가 바로 황금과 은과 구리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빵이라도 먹고 싶어요? 아가씨의 말에 시종은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빵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구리로 만든 빵이었으니까요. 임금님은 다른 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윽고 다른 빵이 차례로 들어왔지만 역시 먹을 수가 없었지요. 은과 황금으로 만든 빵 뿐이었으니까요. 진짜 빵을 주세요. 그러나 임금님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진짜 빵이라니요? 이곳에 다른 빵은 없소. 당신이 좋아하는 황금과 은과 구리로 된 것인데 대체 왜 먹지 않는 거요? 아가씨는 이제야 자기가 어떤 곳에 왔는지 알게 되었고 결국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아가씨는 황금으로 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각가지 보석으로 채장을 하고 황금과 은과 구리에 둘러싸여 생활했지만 언제나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년에 딱 사흘은 동굴밖 세상에 나갈 수 있었답니다. 아가씨는 그때마다 여기저기 빵을 얻으러 다니며 걸신들린 사람처럼 먹어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숲으로 간 숫사슴 샌드힐 이라는 산속에 덩치가 아주 큰 숫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슴은 몸집이 클 뿐만 아니라 이마 위에 멋들어진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방에 사는 사냥꾼이나 인디언들은 이 숫사슴을 샌드힐의 숫사슴이라고 불렀어요. 많은 사냥꾼들이 이 숫사슴을 잡으려고 쫓아 다녔지만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젊고 유능한 사냥꾼인 톰도 그 사슴을 쫓고 있던 사냥꾼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벌써 1년 이상이나 쫓고 있는데도 잡지 못하더니 톰은 오직 그 숫사슴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사슴은 보통 영리한 게 아니었어요. 마치 자기를 잡으려는 사냥꾼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교묘하게 피해 다녔습니다. 바람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데다 아주 영리했어요. 기어이 잡고 말테다 샌드힐의 숫사슴아 어디 두고 보자. 톰은 몇 번이나 중얼거렸는지 몰랐습니다. 누구보다도 몸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의지가 굳세였기 때문에 한 번 마음 먹은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는 성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톰은 결코 초조하게 굴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너를 잡고야 말테다. 발자국만 계속 따라가면 꼭 잡을 수 있다고. 눈 위에 하얗게 찍힌 몇 개의 발자국 중에서도 유난히 큰 발자국은 물론 그 숫사슴의 것이었습니다.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톰은 날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숫사슴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톰은 어느덧 전문가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슴이라도 그 발자국만 봐도 언제 것인지 금세 알 수가 있었답니다. 야 이것은 겨우 2, 3일 전에 발자국이 구나. 아주 추운 어느 날 톰은 숲속의 나무꾼한테 귀에 솔깃한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두 마리의 사슴을 봤는데 한 마리는 무지무지하게 큰 숫놈이었어요. 샌드힐의 숫사슴이 틀림없습니다. 톰은 나무꾼이 가르쳐준 곳으로 곧장 뛰어갔습니다. 발자국은 4개 그 중 두 개 톰의 눈에도 분명히 샌드힐의 숫사슴 것이었습니다. 톰은 온종일 그 발자국을 뒤쫓아갔어요. 그 다음 날도 계속 두 마리의 사슴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숲이 우거진 언덕에 이르렀을 때 숲속에서 새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샌드힐의 숫사슴이 톰은 소리없이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웬일인지 총을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저놈은 그저 한 마리의 숫사슴이 아닌가 아무리 세세로를 타일러도 톰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방아쇠를 잡아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숫사슴은 조용히 톰을 돌아보았어요. 한없이 온순한 숫사슴의 눈은 마치 톰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네가 날 죽이려고 하니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됩니다. 톰은 눈을 질끈 감고 방아쇠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숫사슴이 후다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가까이에 있던 암사슴도 나는 듯 뛰기 시작했어요. 톰은 미친 듯이 쉬지 않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렇지만 샌드힐의 숫사슴과 암사슴은 마치 날개라도 달린 듯 언덕 저 아래로 뛰어 달아나고 말았어요. 톰은 화가 취미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바보다 1년 이상이나 샌드힐의 숫사슴을 쫓았는데 이렇게 놓쳐버리더니 그따위 숫사슴 앞에서 덜덜 떨더니 톰은 용기 없던 자신이 더욱 초라해 보여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친구와 같이 숫사슴을 쫓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샌드힐의 숫사슴에 아내인 암사슴을 쏘아 맞히는데 성공했습니다. 총에 맞은 암사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려고 버둥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럴 힘이 암사슴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무슨 죄가 있나요? 커다란 눈 가득 눈물을 담고 암사슴은 호소하듯 톰과 또 한 사람의 사냥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맑고 슬픈 눈이었습니다. 아... 톰은 그 눈길을 참아보지 못하고 얼른 피했습니다. 암사슴은 곧 죽었습니다. 그날 밤 톰은 그 친구와 산속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곁에 누운 톰의 눈 속에 죽어가던 암사슴의 큰 눈망울이 어른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톰은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새웠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 눈 위에 뚜렷하게 찍힌 숫사슴의 커다란 발자국을 보자 톰의 마음속에는 숫사슴을 잡고 싶은 마음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암사슴을 못 잊어 우리 곁을 뱅뱅 돌고 있구나. 이번에는 반드시 잡고 말테다. 같이 온 친구는 죽은 암사슴을 가지고 그만 내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먼저 내려가게 나는 안가 기어이 그놈을 만나볼 거야. 좋아 나 먼저 갈게. 톰은 약간의 식량을 나눠받은 후에 눈 속에 뚜렷이 남겨진 커다란 발자국을 따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훌쩍 지나가고 톰은 또다시 밤을 맞이 했어요. 샌드힐의 숫사슴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벌써부터 톰이 자기를 뒤따르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숫사슴은 다시 톰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톰은 한 발짝 한 발짝 숫사슴의 뒤를 쫓고 있었어요. 샌드힐의 숫사슴은 피로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톰은 드디어 숫사슴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몰아넣고 야마랐습니다. 이젠 됐다. 너는 도망칠 수 없어. 톰은 바람 부는 쪽으로 슬쩍 몸을 숨겼습니다. 숫사슴은 앞이 잘 내다보이지 않는 숲속이었기 때문에 커다란 두 귀만 쫑긋거리고 사방을 두리번 거리고 있었습니다. 톰은 사슴을 유인해내기 위해 불쑥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숫사슴이 수풀 속에서 몸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오, 샌드힐의 숫사슴아 결국 나왔구나. 톰의 마음속에 승리의 기쁨이 퍼져나갔습니다. 톰은 눈앞에 사슴을 노려보았어요. 드디어 그 유명한 샌드힐의 숫사슴이 바로 자기 눈앞에 서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숫사슴의 목숨은 톰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톰은 총을 겨넣었지만 결코 쏘지는 못했어요. 숫사슴의 커다란 도눈에 슬픔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갈등하는 톰의 마음속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나요? 며칠 전에 암사슴의 눈에서 본 슬픈 빛이 또다시 생각났습니다. 톰은 더 이상 숫사슴의 눈을 마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숫사슴의 목숨을 빼앗기는 도리어 도리어 그를 든든히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눈길이냐. 네 고운 눈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나의 욕심많은 마음이 부끄럽기만 하구나. 샌드힐의 숫사슴아 어서 내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려 이제 다시는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숫사슴은 톰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듯 고요한 눈길로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톰은 숫사슴의 모습이 눈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붙박인 듯 그곳에 선 채 움직일 줄 몰랐답니다. 오늘의 동화 꽤 많은 작은 새 어느 깊은 산속 마을에 양을 치며 늙은 부모님을 정성껏 섬기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늘 남자처럼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양떼를 몰고 다녔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나무를 하고 양을 치는 일은 매우 힘들었지만 부모님은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너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가씨의 부모님은 연약한 딸이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을 불평없이 하는 것을 보고 몹시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그러면 아가씨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아가씨는 새벽 일찍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일찍 나가야 좋은 풀을 남보다 많이 양떼들에게 먹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처음 보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오다니 당신은 부지런하군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가씨는 놀라서 가만히 낯선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망토를 걸친 청년은 목에 황금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지만 청년의 모습이 낯설지도 않았고 멋져 보였습니다. 네 그러겠어요. 아가씨는 청년의 청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는 청년에 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뒤부터 아가씨와 청년은 날마다 풀밭에서 만났습니다. 하루는 청년이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 집으로 가서 같이 삽시다. 나는 당신에게 우리 집을 보여주고 싶소. 나중에 부모님도 나를 보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잠시 생각해본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의 행동이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아가씨는 그날 밤 부모님의 잠자리를 봐드린 다음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곧 다시 뵙게 될 거예요. 아가씨는 잠을 자지 않고 새벽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른 새벽에 아가씨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양떼를 몰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일나갑니다. 오냐 오늘도 수고가 많겠구나. 조심하거라. 아가씨는 부모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온 것이 죄송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없으면 모든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실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빨리 돌아오면 돼. 아가씨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풀밭으로 나온 아가씨는 청년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청년은 한낮이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오자마자 아가씨의 옷깃을 잡으며 급히 말했습니다. 어서 갑시다. 당신 부모님 때문에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다오. 청년이 하도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아가씨는 그의 말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눈을 뜬 순간 아가씨는 기겁을 하고 놀라면서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콘도르가 아가씨를 붙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잠깐만 놀라지 말아요. 나는 콘도르에요. 아가씨는 그저 놀랍고 무서워 흐느껴 울고만 있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단 집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콘도르는 부리로 아가씨의 등을 밀어 자기의 굴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굴 속에는 여기저기 콘도르가 먹다 남긴 짐승의 뼈다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너무나 무섭고 소름이 끼쳐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날부터 아가씨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날마다 한숨만 쉬면서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슬퍼하였어요.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늙으신 부모님을 그렇게 버려두고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가씨는 부모님 걱정으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가씨는 날마다 그 생각만 하며 보냈습니다. 한편 딸을 잃어버린 부모는 걱정 때문에 단 하루도 편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 밖에 나와서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지냈지요. 딸과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앞으로 작은 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오더니 말했습니다. 딸은 굴속에 갇혀서 울고 있답니다. 작은 새 새는 계속 어머니의 주비를 날아다니면서 이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작은 새가 자기를 놀리는 줄로만 알고 돌을 던져 쫓았습니다. 저리 가지 못해? 마음이 언짢은 어머니는 소리쳐서 작은 새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새는 찔끔하며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애가 무사해야 할 텐데 그런데 며칠 뒤에 작은 새가 다시 날아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딸은 지금 굴속에서 엉엉 울고 있답니다. 작은 새는 지난번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궁금해졌어요. 참 이상한 일이네. 저 작은 새가 뭘 안다고 우리 딸 얘기를 하지? 그래서 어머니는 작은 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네가 우리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안단 말이냐? 작은 새가 그렇다는 듯 부리를 까딱까딱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딸이 딸이 곳을 가르쳐드리기 전에 한 가지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말해봐라. 뭘 해주면 되겠니? 저번에 돌을 던져 제 다리를 부러뜨렸잖아요. 제 다리가 낫도록 치료해주고 배가 고프니 제가 먹을만한 것을 좀 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 거라면 해줄 수 있지. 어머니는 작은 새의 다리를 천으로 잘 동염해주고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급해서 작은 새를 마구 재촉했어요. 어서 말 좀 해다오. 내 딸이 어디에 있지? 작은 새는 콩을 톡톡 쪼아먹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딸은 저 높은 산속에 있는 굴 안에 갇혀 있어요. 날마다 울고 있는 걸 보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새야 부탁한다. 제발 우리 딸 좀 구해주지 않겠니? 내 딸만 구해준다면 날마다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마. 어머니는 직접 산속으로 찾아갈 수 없었으므로 작은 새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인 작은 새는 딸을 찾아다 주기로 약속했지요. 그래서 그 길로 산 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다행히 작은 새가 굴에 찾아갔을 때는 콘도르가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부모님 생각에 혼자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작은 새는 얼른 아가씨 옆으로 날아가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집에서는 부모님이 아가씨 걱정 때문에 울고 계세요. 날마다 슬퍼하시느라고 음식도 드시지 않고 계세요. 작은 새의 말을 들은 아가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작은 새에게 말했어요. 나를 좀 우리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아가씨의 말에 작은 새가 말했습니다. 그럼 서둘러 짐을 챙겨요. 무서울 테니까 내 다리를 꼭 붙잡아요. 알았어. 아가씨는 얼른 짐을 챙긴 다음 작은 새의 다리를 꼭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출발해요. 작은 새는 하늘을 날아서 한참 만에 아가씨를 무사히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슴을 졸이며 딸을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서 딸을 얼싸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구나. 아가씨의 부모님은 작은 새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여러가지 만들어 대접했어요. 딸도 작은 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작은 새는 아가씨의 가족에게 앞으로 주의할 점을 알려주었어요.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아가씨가 없어진 것을 알면 콘도르가 딸을 찾으러 이리 올 겁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해요. 작은 새는 다짐을 한 뒤 포르르 날아서 숲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얘야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말해보려무나 네 아버님 아가씨는 부모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 걱정을 끼쳐드려서요. 무사하게 돌아왔으니 됐다. 가족은 그저 다시 만난 것이 기쁘기만 했습니다. 아가씨의 집을 떠난 작은 새는 콘도르가 살고 있는 산 위에 굴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콘도르는 굴에 없었어요. 작은 새는 굴 옆에 있는 샘으로 가보았습니다. 누구에겐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어요. 샘가에는 개구리가 놀고 있었습니다. 개구리야 부탁 하나 해도 돼? 무슨 부탁인데? 콘도르가 돌아오면 아가씨로 둔갑 좀 해줄 수 있겠니? 네 부탁이 옳은 일이니 나쁜 일이니 그것만 말해봐. 나는 나쁜 일은 하기 싫단 말이야. 옳은 일이야. 가엾은 아가씨와 늙은 부모님을 돕는 일이란다.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봐. 내가 그대로 할게. 콘도르가 와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딴척만 부리고 있도록 해. 그러다가 콘도르가 화를 내면 얼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려.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럼 잘할 수 있어. 개구리는 펄쩍 한 바퀴를 돌더니 곧 아가씨로 변했습니다. 정말 똑같았어요. 그리고 샘가에 앉아서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로 먹이를 구하러 나갔던 콘도르가 돌아왔습니다. 당신 샘가에서 지금 뭘 하는 거야? 굴 안에만 있으라고 했잖아. 아가씨로 변한 개구리는 작은 새의 말대로 못 본 채 하며 계속 빨래만 했습니다. 그러자 콘도르가 버럭 화를 냈어요. 왜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빨리 굴로 들어가서 밥상을 차리란 말이야? 누가 빨래를 하라고 했어? 어? 콘도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놀란 개구리는 작은 새가 말했던 것처럼 물속으로 풍덩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콘도르는 깜짝 놀라서 물속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들어가면 안 돼. 콘도르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러나 물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가씨가 나오지 않자 콘도르는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내 귀여운 신부야 어서 나와 이제는 무섭게 굴지 않을게 빨래를 해도 괜찮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작은 새가 포르르 날아가 콘도르 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소용없다고 네 신부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걸? 콘도르 에게 속은 것을 식구들이 다 알게 됐단 말이야. 뭐라고? 콘도르는 작은 새를 잡아먹기라도 할 듯 무섭게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내 신부를 집에 데려다 준 거야? 작은 새는 불의를 저우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나는 그만한 힘이 없답니다. 나는 작은 새잖아요. 그건 그래. 어림도 없지. 다음날 콘도르는 아내를 찾으러 아침 일찍 아가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집 앞에서는 다시 멋진 청년으로 둔갑을 했어요. 실례합니다. 아가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작은 새로부터 주의사항을 다 들은 아가씨와 부모님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쁜 콘도르 같으니라고 콘도르는 할 수 없이 혼자 산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어요. 콘도르가 돌아간 뒤에 작은 새가 아가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작은 새는 또 한 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콘도르가 다시 올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독과 담요를 준비해두고 고추씨가 있거든 제게 좀 주세요. 자 여기 있어. 작은 새는 고추씨를 받아들고 콘도르가 사는 산 위에 굴러 갔습니다. 어 저 괘씸한 놈이 또 왔어? 작은 새를 본 콘도르는 화를 참지 못하며 작은 새를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단숨에 죽이겠어. 작은 새는 콘도르를 피해 날아다니다가 바위 틈에 있는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용용 죽겠지 어디 한 번 날 잡아봐 이젠 내가 너를 잡을 차례일걸. 콘도르는 작은 새가 숨어있는 바위 틈으로 부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빨리 나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나 작은 새는 느긋하게 구멍 안쪽에서 고추씨를 쪼았습니다. 빨리 안 나와 코딱지만한 놈이 나를 놀려 콘도르는 펄펄 뛰며 작은 구멍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려고 했습니다. 그때를 기다린 작은 새는 쪼아놓은 매운 고추씨를 콘도르 그에게 확 뿌렸습니다. 콘도르는 미친 듯이 사방으로 날뛰었어요. 콘도르가 눈을 뜨지 못하는 사이에 작은 새는 재빨리 구멍 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작은 새는 곧장 날아서 아가씨의 집을 찾아갔지요. 아가씨 빨리 물을 끓여요. 그리고 준비해놓은 독에 끓인 물을 부어요. 그리고 독 위에다 담요를 살짝 덮어두세요. 빨리 빨리요. 알았어요. 아가씨와 가족들은 작은 새의 말대로 다 하였습니다. 장작보를 지펴 물을 팔팔 끓여 독에 부은 다음 그 위에 담요를 걸쳐놓았습니다. 그러자 꼭 의자처럼 보였어요. 막 준비를 다 마쳤을 때 콘도르가 아가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문 열어요. 당신 딸이 보고 싶어서 왔으니 당장 문 열라고요. 사슬 푸른 콘도르의 말에 아가씨의 부모들은 벌벌 떨며 문을 열어주는 척 콘도르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콘도르의 눈은 작은 새의 말대로 시뻘걱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퉁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이웃집에 심부름을 가고 없어요. 금방 돌아올 테니까 잠깐 앉아서 기다리도록 해요. 아가씨의 어머니는 정중하게 콘도르 에게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장작불로 팔팔 끓인 불을 붓고 담요를 살짝 덮어놓은 의자였어요. 그럼 잠깐 콘도르는 시뻘개진 눈을 비비며 의자 위에 턱 앉았습니다. 그 순간 콘도르는 스프링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아 뜨거 콘도르 살려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엉덩이를 온통 다 댄 콘도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시는 아가씨를 찾아올 생각도 할 수 없는 따끔한 벌이었어요.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꽤 많은 작은 새 때문에 콘도르는 겨우 얻었던 신부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년과 재판 어느 곳에 의지할 데 없는 가엾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한 동네에 사는 어떤 할머니에게 맡겨져 자랐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할머니는 이 소년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아이고 보기 싫은 것 같으니라고 어디로 가버렸으면 좋으련만 그래서 먹을 것도 겨우 일주일에 두 번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주지 않으면서 하루종일 일을 시켰습니다. 가엾은 소년은 비쩍 마르고 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소년은 매정한 할머니 곁을 떠나고 싶었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 혼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좀 더 자랄 때까지는 꾹 참고 기다려야 해. 소년은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할머니와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어떤 집에 할머니 심부름을 갖다가 그 집 마당에 잡초가 잔뜩 우거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성이 부지런하고 착한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마당에 잡초를 깔끔하게 뽑아냈습니다. 집 주인 아저씨는 매우 기특하다고 칭찬하며 소년에게 동전 몇 개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소년은 아저씨가 준 동전으로 낚시바늘과 낚시줄을 샀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갔습니다. 소년은 낚시줄을 강에 들이워 놓고는 무엇인가 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낚시줄을 당겨 올리니 아름다운 냄비 하나가 낚시바늘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부터 소년은 배고픔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냄비는 신기한 요술 냄비였거든요. 냄비에 대고 먹고 싶은 것을 말하기만 하면 당장 냄비 속에 그 음식이 가득 찼습니다. 소년은 금방 건강해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키가 크고 몸이 튼튼해졌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심술구력이 할머니는 소년이 건강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하루 온종일 소년을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얼만가 냄비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할머니는 소년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방망이로 냄비를 마구 두드려 망가뜨렸습니다. 소년은 엉망으로 부서진 냄비를 보고는 슬퍼하며 엉엉 울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무리였습니다. 다음날 소년은 다시 낚시줄과 낚시 바늘을 가지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다란 장대 하나가 낚시 바늘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소년은 낚시줄에서 장대를 떼어내며 물었어요. 네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니? 그러자 장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년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울면서 부탁했어요. 제발 부탁이야 장대야 나를 때리지 마. 그때서야 장대는 때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소년은 그 장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보기 쉬운 장소에 장대를 세워두었습니다. 할머니는 단번에 그 장대를 발견하였어요. 할머니는 이 장대도 요술 장대라고 생각했지만 무엇에 쓰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대에게 물어보았어요. 장대야 네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자 장대가 벌떡 일어나더니 할머니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괜히 장대에게 물어보았다고 후회했지만 어떻게 장대를 멈추는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부탁이야 장대야 날 때리지 마 하고 말할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장대는 할머니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집에 돌아와 보니 그때까지도 장대는 할머니를 계속 때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소년이 소리쳤어요. 제발 부탁이야 장대야 할머니를 때리지 마.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소년을 묶어서 데려갔어요. 할머니를 때렸다는 죄목으로 경찰서에 잡혀간 소년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소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소년은 장대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장대야 니가 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다오. 그러자 장대가 벌떡 일어나더니 재판관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법정에 모인 사람들을 골고루 돌아가며 때리는 것이었어요. 소년은 한참 후에야 장대를 멈추게 하였지요. 모두에게 맷짐질 맛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야 말입니다. 제발 부탁이야 장대야 이 사람들을 때리지 마. 장대는 그 순간 때리는 것을 뚝 그쳤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하며 그제서야 소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재판관은 소년에게 내려진 판결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소년을 풀어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느 토끼 부부 이야기 옛날에 아주 다정한 토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지요. 어느 날 남편 토끼는 먹을 것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토끼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만 개에게 꼬리를 물리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개의 집게발은 정말 무서웠어요. 남편 토끼의 꼬리는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올라 참으로 보기 흉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 토끼는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내가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남편 토끼는 자기의 흉한 모습을 아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잠자리에 들 때나 식사 준비를 하러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자기를 부르라고 일렀습니다. 아내가 자기의 흉한 꼬리를 보고 정이 떨어져 함께 살지 않으려고 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만큼 아내를 많이 많이 사랑했지요. 아내는 남편의 부탁대로 요리를 하기 위해 불을 지피기 전에 항상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차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해 오늘 밤에는 남편을 미리 부르지 말아야지. 도대체 무엇을 숨기는지 알아보아야 하겠소. 그날 저녁 아내는 식사 준비를 하러 침대에서 내려와서는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 불을 활활 피웠습니다. 그런 다음 침대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잠들어 있는 남편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그랬더니 글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빨갛게 퉁퉁 부은 흉한 모습의 꼬리가 침대 밖으로 툭 삐어져 나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이렇게 괴상할 수가 난 이런 이상한 꼬리를 가진 남편하고는 절대로 함께 못 살아. 몹시 몹시 화가 화가 난 아내는 당장 남편을 깨우고 말하였습니다. 당장 이 집을 떠나겠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는 날이 밝는 대로 정말 집을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아내가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남편토끼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날이 희뿌옥해 밝아올 무렵 남편토끼에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편토끼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는 채소밭에 김을 메러 간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채소밭으로 가서 빨갛게 퉁퉁 부어오른 꼬리를 길쪽으로 잔뜩 치켜세우고는 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아내토끼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밭으로 남편 토끼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전 갑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아내 토끼의 말에 남편 토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사만 했습니다. 부디 당신 뜻대로 좋은 새 남편을 만나길 빌겠소. 아내 토끼가 남편의 빨간 꼬리 앞에 작별의 말을 남기고 떠나자마자 남편 토끼는 손살같이 숲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길가에서 채소밭을 발견하자 또 꼬리를 길쪽으로 치켜세우고는 허리를 구부려 채소를 다듬는 신흥을 하였습니다. 얼마쯤 그러고 있자니까 아내가 저만치에서 깡충깡충 뛰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남편 토끼는 더욱 고개를 수그리고는 열심히 일하는 신흥을 했지요. 빨갛게 부어오른 흉한 꼬리를 잔뜩 치켜세운 제 말입니다. 사실 토끼들은 서로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치켜든 엉덩이만 보고서는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기가 아주 힘들었지요. 어? 저 토끼도 우리 남편이랑 꼬리가 똑같네? 닮은 토끼도 꽤 많은가 보구나. 아내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토끼가 자기 남편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냥 계속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요. 우연히 길에서 만난 다른 토끼도 잔뜩 부어오른 빨간 꼬리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보이지 않게 되자 남편 토끼는 또 불이 나게 지름길로 달려갔습니다. 얼마쯤 떨어진 곳에 채소밭이 보였어요. 남편 토끼는 다시 길가 쪽으로 잔뜩 꼬리를 시켜세운 채 열심히 일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내 토끼는 또다시 꼬리가 빨갛게 부은 토끼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남자 토끼들은 모두 저렇게 빨갛게 부은 꼬리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 아내 토끼는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만 꼬리가 빨간 게 아닐지도 몰라. 저렇게 다들 빨간 꼬리를 가진 걸 보면 다시 결혼한다고 해도 역시 빨간 꼬리를 가진 남편 감을 만나게 될 거야. 아내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도로 남편 토끼에게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내가 발길을 돌리는 것을 본 남편 토끼는 지름길을 향해 죽어라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 토끼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남편 토끼는 이미 집에 돌아와 시치미를 뚝대고 앉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죽을 듯이 숨이 찼지만 말이에요. 어? 여보 당신 돌아왔어? 네. 새 남편 감을 찾으러 떠났었지만 다들 당신처럼 빨간 꼬리를 갖고 있지 뭐예요? 모두 꼬리가 빨갛고 퉁 부은 꼬리를 갖고 있다면 제가 굳이 왜 새 남편 감을 찾겠어요? 당신이 최고의 남편 인걸요? 퉁퉁 부은 꼬리를 갖고 있다면 제가 굳이 왜 새 남편 감을 찾겠어요? 당신이 최고의 남편 인걸요? 남편 토끼는 아내 토끼의 말에 속으로는 뜨끔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 생각했어. 우리 오래오래 사이좋게 삽시다. 두 토끼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아내 토끼는 죽을 때까지 다른 남자 토끼들도 모두 빨갛게 분 꼬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토끼와 남편 토끼는 아주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왕자와 마법사의 딸 옛날 옛적 어느 숲속에 마법사 가족이 살았습니다. 마법사의 아내는 남편에게 늘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이들 부부에게는 결혼 못한 딸이 일곱 명이나 있었거든요. 여보 딸들을 모두 마녀 할멈으로 만들 작정이에요. 어서 신랑감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깊은 숲속에서 어떻게 신랑감을 찾으란 말이오? 아 답답해 어떻게든 해봐야지요. 마녀는 생각다 못해 숲속에 구덩이를 파놓고 신랑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그 나라의 왕자가 숲속으로 사냥을 나왔다가 나뭇잎으로 가려놓은 구덩이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보 이게 웬떡이에요? 마녀는 마법사를 시켜 왕자를 숲속 샘가에 있는 오두막에 가둬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을 데리고 와 선을 보였지요. 어때요? 무척 참하고 바느질도 자란답니다. 왕자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마녀는 날마다 한 명씩 딸을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왕자는 그 누구도 마음에 차지 않았답니다. 왕자가 갇힌 지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왕자는 답답한 마음에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순간 왕자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샘터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목욕을 하고 있지 뭐예요? 아가씨는 마법사 부부가 가장 아끼는 막내딸 이었습니다. 마녀의 뒤를 잊게 하려고 숨겨두었던 겁니다. 왕자는 오두막을 빠져나와 샘터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몰래 아가씨의 옷을 감추었지요. 목욕을 마친 아가씨는 옷이 보이지 않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어머 내 옷이 어디로 갔지? 그때 숨어있던 왕자가 나타나 옷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땅 블랑카 플로르 블랑카 지혜롭고 마음씨 착한 아가씨 였습니다. 왕자님 오늘 밤 이 숲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부모님이 왕자님을 죽이려 할 거예요. 밤이 되자 블랑카 플로르는 분갑과 빛 거울을 챙긴 다음 금접시에 침을 한번 뱉고는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한편 마녀는 막내딸이 왕자와 도망치는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막내야 내 어머니 금접시에 담긴 블랑카 플로르의 침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녀는 안심하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블랑카 플로르와 왕자가 없어진 것을 알고 마녀는 마법사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뭐해요? 어서 가서 막내를 찾아오지 않고 마법사는 말을 달려 블랑카 플로르와 왕자를 쫓았습니다. 블랑카 플로르는 준비해온 거울을 던졌어요. 거울은 금세 큰 호수로 변했지요. 이런 호수쯤이야? 마법사는 쉽게 호수를 건너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다급해진 블랑카 플로르는 빛을 던졌어요. 높은 산이 되어라. 그러자 빛은 높고 뾰족한 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법사는 단숨에 산을 넘어 금방 잡을 듯이 쫓아왔습니다. 블랑카 플로르는 마지막으로 분갑 던졌어요. 신기하게도 눈앞에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마법사는 사막의 모래 언덕을 넘어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블랑카 플로르는 온 힘을 다해 주문을 외웠어요. 말은 교회로 나는 마리아로 그리고 왕자님은 신부가 되어라. 마법사는 쫓아오다가 갑자기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진 거지? 마법사는 변신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멍청한 양반같은 이라고 당신은 속은 거예요. 그까지 내 송이들한테 속다니. 마녀는 버럭 화를 내며 자기가 직접 나섰습니다. 검은 돼지야 가자. 마녀는 말 대신 검은 돼지를 타고 손살같이 달려갔어요. 왕자와 블랑카 플로르는 마법사를 따돌리고 말에서 내려 한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요. 그런데 웬걸요? 저만 치에서 뽀얗게 흙먼지가 일더니 검은 돼지 한 마리가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블랑카 플로르는 재빨리 주문을 외웠습니다. 마른 나무로 나는 꽃으로 왕자님은 벌새로 변해라. 그러자 블랑카 플로르와 왕자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검은 돼지를 타고 달려오던 마녀는 달리던 것을 멈추고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두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요. 블랑카 플로르의 마법에 마녀도 꼼짝없이 당한 겁니다. 교활한 것들 마녀는 화가 나서 팔짝팔짝 뛰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여자든지 왕자와 입맞춤을 하면 왕자는 막내딸을 까맣게 잊을 것이다. 성에 도착한 왕자는 가까운 오두막집에서 블랑카 플로르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요. 부모님의 결혼 승낙을 받고 곧 돌아오겠소. 네 왕자님 걱정 마세요. 왕자가 돌아오자 왕과 왕비가 반갑게 맞이 했습니다. 왕자 무사히 돌아왔구나. 왕비는 왕자를 꼭 안으며 볼에 입맞춤을 했어요. 순간 왕자는 블랑카 플로르를 까맣게 잊고 말았답니다. 블랑카 플로르는 왕자를 안타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자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왕자님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블랑카 플로르는 왕자를 믿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약혼식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블랑카 플로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왕자님 저를 잊으신 건가요?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왕자의 약혼식이 열리는 날 블랑카 플로르는 두 개의 인형을 들고 궁전으로 갔답니다. 무도 회장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왕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약혼녀와 함께 앉아 있었지요. 아 왕자님 블랑카 플로르는 왕자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탁자 위에 남자 인형과 여자 인형을 올려놓았습니다. 왕자님 이 인형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자 여자 인형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쫓아오던 마법사를 기억하니? 그러자 남자 인형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전혀 기억 안 나는데? 내가 거울을 던져서 호수를 만든 일은?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말이 교회로 네가 신부로 변한 일은?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 나는 꽃이 되고 너는 벌새가 되어 내 곁을 날아 다녔잖아. 그래? 뭔가 생각이 날 듯도 한데? 네가 성 앞에서 나에게 기다리라고 했지? 맞아. 기억이 난다. 남자 인형이 말하자 왕자는 무언가 떠오르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 인형이 물었어요.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내게 붙여준 이름이 뭐지? 블랑카 플로르 남자 인형 과 왕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자는 까맣게 잊었던 일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블랑카 플로르는 자기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잊다니 나를 용서해주겠소? 왕자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녀 때문에 잃어버렸던 신부를 지금에야 찾았습니다. 왕자는 블랑카 플로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리석은 사자 옛날에 사자와 생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지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생쥐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총을 가지고 숲속에서 나와 마을 쪽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은 것을 보니 통통한 사냥감을 잡을 모양이야. 성큼성큼 생쥐보다 앞서가던 사자가 기분이 좋은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얼마를 더 걷던 사자는 덤불숲 근처에서 마을 사람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사자는 당장에 그 사람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시체는 무성한 수풀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생쥐가 사자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사자가 말하였습니다. 생쥐야 저 덤불 뒤에 먹음직스러운 사냥감이 있단다. 네가 한 방 쏘아서 잡으렴. 사자는 생쥐에게 덤불숲을 향해 총을 쏘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쥐가 싫다면서 고개를 저었지요. 덤불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래. 보여야 잡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괜히 아까운 총알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 그러자 사자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너 잘 들어. 지금 당장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널 잡아먹어 버릴 거야. 아 알았어. 생쥐는 벌벌 떨면서 하는 수 없이 덤불 습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총 소리가 울리자마자 사자는 손살같이 덤불 습으로 달려가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와 사람이 죽었다. 너 참 총 잘 쏘는 구나. 네가 쏜 총에 사람이 죽고 말았어. 생쥐는 사자에게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쥐는 경찰서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사하고 멋진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자기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잠시 후 생쥐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사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자는 샘이 났습니다. 어리석은 사자는 생쥐가 사람을 죽인 상으로 멋진 옷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정작 사람을 죽인 것은 난데 상은 생쥐가 받다니 말이야. 생쥐가 받은 멋진 옷은 내가 받아야 한다고. 사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래야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진실을 밝혀야 해. 사자는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경찰관이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자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정신없이 바쁘니 찾아온 용건을 어서 빨리 말하시오. 에, 사실은 진실을 밝히자면 굳이 상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진실은 밝혀야 하니까 말하자면 사람을 죽인 것은 생쥐가 아니라 바로 이 사자입니다. 뭐, 뭐라고? 사자의 말에 경찰관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 그래? 잘 알았다. 직시 경찰관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굵은 밧줄로 사자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오? 아주 이상하게 상을 주시는구려. 이렇게 한 후에 상을 줍니까? 경찰관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자를 묶어 감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한밤중에 재발로 찾아온 어리석은 사자는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악마가 놓아준 다리 옛날 스위스에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한가운데 강이 하나 흘렀는데 강에는 사람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져 있었어요. 하지만 비벼람이 몰아치거나 홍수가 날 때마다 다리는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몇 번을 다시 세워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던 어느 해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힘을 합쳐 어느 때보다 멋진 다리를 만들었답니다. 이번 다리는 꽤 튼튼해 보이는걸 이젠 걱정 없겠어.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다들 기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마을에 큰 비바람이 불자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은 다리가 힘없이 부서져 버린 겁니다. 아 이를 어쩌면 좋지?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며 좋아했던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너무 실망하며 부서진 다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골똘히 생각하던 촌장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답니다. 그렇게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는데도 또 무너지다니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구먼 이제 악마에게 부탁해보는 수밖에 그런데 촌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짓말처럼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악마는 검은 외투에 빨간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또 머리에는 커다란 깃털을 꽂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욕심이 많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흐흐 부서진 다리 때문에 고민이 많군 그래. 그렇소 우리 마을에 제발 튼튼한 다리를 하나 놓아주시오. 촌장의 말에 악마가 야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까짓 건 놓아주지 천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아주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지. 다리만 놓아준다면 금화를 얼마든지 드리겠소. 촌장이 기뻐하며 말하자 악마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손톱을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금화 따위는 필요 없어. 그런 건 나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더니 벽난로 속에서 뜨거운 숯을 꺼내 촌장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숯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변하지 뭐예요. 와 정말 신기하군. 촌장이 황금을 이리저리 만져본 뒤 돌려주려고 하자 악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 가져. 가지라구요? 이거 참 정말 고맙소. 촌장은 매우 기뻐하며 황금을 돈 주머니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말했지요. 그럼 다리를 만들어주는 값으로 무엇을 받고 싶소? 악마는 한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군. 다리를 제일 먼저 건너는 녀석의 영혼을 다오. 악마의 말에 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얼른 대답했지요. 알겠소. 드리겠소. 약속합니다. 악마는 촌장과 굳게 약속을 한 뒤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촌장은 강으로 나갔어요. 와 정말 멋지고 튼튼한 다리군. 정말로 강에 훌륭한 다리가 놓여져 있었어요. 천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해 보였습니다. 다리 건너편에서는 악마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촌장과 약속한 것을 받아가려고 말입니다. 그때 악마가 촌장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켰다. 그러자 촌장도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약속을 지키겠소. 촌장의 말에 악마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제일 먼저 이 다리를 건너서 내게 영혼을 주겠다는 말이냐? 촌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아니요. 다리를 제일 먼저 건너갈 녀석은 바로 여기 있소. 촌장은 메고 온 자루를 내려놓더니 끈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자루 안에서 개 한 마리가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자루에서 나온 개는 컹컹 지저대며 악마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촌장이 악마를 향해 외쳤어요. 얼른 그 녀석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구려. 사람의 영혼이 필요했던 악마는 펄쩍펄쩍 뛰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 분하다. 내가 촌장에게 속았구나. 그렇다면 차라리 다리를 부숴버리겠다. 악마는 커다란 바위를 번쩍 들어 다리를 향해 던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식을 들은 마을의 신부님이 부랴부랴 달려왔지요. 신부님은 끝에 십자가가 달린 기다란 깃대를 들고와 악마를 향해 쑥 내밀었습니다. 악마는 십자가를 보자마자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아 무서워 얼른 도망쳐야겠네. 아무리 무시무시한 악마라도 신부님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악마는 부들부들 떨며 눈감작할 새 도망쳐 버렸답니다. 그날 이후로 악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부님이 다리 양쪽에 십자가가 달린 깃대를 세워 놓았거든요. 악마가 놓아준 그 다리는 정말 튼튼했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 없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마음 놓고 강을 건널 쑥 잊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촌장은 숨겨둔 돈주머니를 꺼냈어요. 악마가 준 황금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은 촌장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촌장은 마구 손을 흔들어내며 뜨겁다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악마가 준 황금이 다시 뜨거운 수치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촌장은 대인 손가락을 후후 불며 눈물을 찔끔찔끔 흘렸습니다. 그건 촌장을 괘씸히 여긴 악마의 마지막 복수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람과 동물의 나이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독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 하느님이 땅과 바다와 산과 나무를 만들었어요. 또 사람과 다양한 동물들도 만들었지요. 모든 것을 다 만든 후에 하느님이 말했답니다. 이제 사람과 동물들이 각각 몇 년 동안 살아야 할지 그 수명을 정해주어야 겠다. 제일 먼저 당나귀가 하느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하느님 전 얼마나 살게 되나요? 하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수명은 삼십 년 이다. 그 정도면 괜찮겠지. 하느님의 대답에 당나귀는 팔짝 뛰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너무 길어요. 저는 하루종일 등에 짐을 지고 일을 해야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사람들은 칭찬은 커녕 야단만 친다고요. 그러니 제발 제 수명을 줄여주세요.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당나귀가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당나귀의 수명을 18년 깎아 주었지요. 그제야 당나귀는 만족해하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당나귀가 돌아간 뒤에 갑자기 멍멍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개가 찾아온 겁니다. 하느님은 개를 보고 말했답니다. 내 수명도 30년으로 정했다. 그 정도면 만족하겠지? 그러자 개가 낑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하느님 그건 너무 길어요. 저는 사람들 집을 지키느라 늘 열심히 뛰어다니며 짖어야 하는데 그 일을 30년 동안이나 하라고요? 나중에 너무 늙어서 짖지도 못하고 물어 뜯지도 못하면 너무 불행할 거예요. 그러니 제발 수명을 줄여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난 하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개의 수명을 12년 줄여주었어요. 다음에는 원숭이가 찾아왔습니다. 하느님이 또 원숭이에게 물었지요. 너는 30년쯤 살아도 문제 문제 없겠지. 원숭이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한테 30년은 너무 길어요. 저는 늘 재미난 재주를 부려야 하고 때로는 우스꽝 스러운 짓을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해요. 그렇게 해봤자 사람들은 저한테 사과 한 쪼가리밖에 주지 않죠. 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30년이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저의 수명을 줄여주세요. 네?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원숭이의 수명을 10년 줄여주었답니다. 이번에는 매우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느님이 미소를 지으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 수명도 30년으로 정했다. 그만하면 충분하겠지. 그러자 사람은 팔짝 뛰며 난리를 폈습니다. 하느님 그건 너무 짧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곡식과 나무를 가꾸고 집을 지어 가족과 살아야 해요. 그런데 제가 심은 나무가 겨우 자라 열매를 맺을 때쯤 죽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낳은 아이들을 돌봐줄 시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수명 좀 늘려주세요. 하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원래 당나귀의 수명이었던 18년을 내게 주마. 그것도 모자라요. 그럼 개의 수명 12년도 주마. 그래도 적어요. 그럼 원숭이의 수명 10년도 마저 주마. 하지만 그 이상은 안된다. 사람은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70년이 되었대요. 사람의 수명 70년 중 30년은 원래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30년 동안은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지요.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나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일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 다음 18년은 당나귀에게 받은 수명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당나귀처럼 노력하며 살아야 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날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12년은 개에게 받은 수명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집을 지키는 개처럼 살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힘든 일도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도 못하며 조심 조심 조용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년은 원숭이에게 받은 수명입니다. 이때는 원숭이처럼 우스운 소리를 하며 살게 되지요. 눈도 어둡고 귀도 잘 안 들려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깔깔 웃곤 하지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70년을 살다가 하늘 나라로 가는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소녀와 코끼리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타냐라는 어린 소녀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의사가 타냐의 집에 들렀는데 이따금 낯선 의사들이 다녀가기도 했어요. 의사들은 타냐의 등과 배에 귀를 대고 무언가 듣기도 하고 눈꺼풀을 뒤집고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혀를 차며 심각한 얼굴로 타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머리가 하얗고 키가 크며 금태 안경을 쓴 의사는 타냐의 어머니에게 오랫동안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타냐는 그 이야기를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타냐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타냐의 어머니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의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의사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무엇보다도 따님이 외로움을 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따님이 짜증을 부리더라도 다 받아주세요. 하지만 제 딸은 짜증을 잘 부리지 않는데요. 아프기 전에 따님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좋아하던 장난감이나 과자 같은 것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타냐는 좋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좋아요. 그러면 따님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잘 지켜보세요. 만약 어머니가 따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따님의 병명은 무관심입니다.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다른 어떤 병도 아닌 바로 무관심이라는 병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의사가 돌아가자 어머니는 곧장 어린 딸에게 갔습니다. 다냐 귀여운 내 딸아 갖고 싶은 거 없니? 어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없어요 엄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갖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때 엄마가 내 인형들을 침대에 가져다 줄까 우리 장난감 소파와 안락의자 테이블과 차 세트도 놔주자 인형들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재미나게 할 거야. 고마워요 엄마 그렇지만 저는 괜찮아요. 재미없는 걸요. 초콜릿은 어때? 한 조각 먹을까? 먹기 싫어요. 입맛이 없어요. 다냐 는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타냐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죽은 듯이 누워만 있었지요. 타냐의 방문이 열려있을 때 타냐는 서재의 아버지가 서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재를 왔다 갔다 하며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대더니 타냐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타냐의 작은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타냐의 다리를 쐬다듬더니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타냐 귀여운 내 딸아 한참 동안 어깨를 떨며 흐느껴 울던 아버지는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더니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타냐는 여느 때보다 가뿐하게 잠에서 깼어요. 타냐는 지난 밤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아빠 코끼리가 보고 싶어요. 그래 얘야 조금만 기다리렴 금세 가져다 줄게. 엄마, 아빠는 반가워하며 즉시 외투와 모자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분쯤 지나 아버지는 멋진 코끼리 장난감을 사들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타냐는 장난감을 힐끗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에이, 장난감 말고 진짜 살아있는 코끼리를 보고 싶어요. 이건 살아있는 코끼리가 아니잖아요. 타냐야, 아빠 말 좀 들어보렴. 코끼리는 몸집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단다. 그리고 대체 어디에서 코끼리를 데려올 수 있겠니? 아빠, 저는 그런 커다란 코끼리는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작은 코끼리를 데려오시면 돼요. 아기 코끼리 말이에요. 얘야, 아빠는 우리 딸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단다. 하지만 코끼리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구나. 타냐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서재를 왔다갔다 하던 아버지가 급히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두 시간 뒤 타냐의 아버지는 동물쇼를 하는 동물원에 다다랐습니다. 코끼리는 세 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크고 두 마리는 작은 아기 코끼리 였어요. 그래도 아기 코끼리는 말보다 키가 컸습니다. 둔한 모습을 한 커다란 코끼리가 어려운 묘기를 부리는 것이 신기했지요. 특히 커다란 어미 코끼리가 잘했습니다. 그 코끼리는 처음에는 두 발로 서더니 나중에는 물구나무를 서고 나무통 위를 걸어다니고 굴림통을 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테이블에 앉아 턱 바지를 두르고 얌전하게 식사도 했어요. 쇼가 끝나자 동물들은 무대 뒤로 나갔습니다. 타냐의 아버지는 몸이 뚱뚱한 동물원 주인에게 다가갔어요. 미안합니다만 여기 코끼리를 우리 집으로 잠깐 데려가면 안 될까요? 동물원 주인은 깜짝 놀라 눈을 커다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데려간다구요? 우리 코끼리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군요. 타냐의 아버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타냐가 의사도 알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물론 저는 제 딸 아이의 병이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병이 자꾸만 나빠져요. 이러다가 갑자기 그 애가 죽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 아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너무나 너무나 괴로울 겁니다. 동물원 주인은 망설이는 듯 작은 손가락으로 눈썹을 쐬다듬었습니다. 음 따님이 몇 살이죠? 여섯 살입니다. 내 딸 리자와 동갑이군요. 헌데 경찰에서 코끼리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할까요? 제가 부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 집 주인이 코끼리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할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집 주인이니까요. 잘됐군요. 그럼 당신은 몇 층에 사십니까? 2층입니다. 음 우리 코끼리 토미는 키가 2미터 30센티미터 가 넘고 길이는 2미터 80센티미터나 되거든요. 그리고 토미는 몸무게가 1.8톤이나 되니까 미리 점검해볼 부분이 많겠군요. 다냐의 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 집으로 가서 점검해봅시다. 필요하다면 벽을 뚫어서라도 입구를 넓히도록 하지요. 그럽시다. 동물원 주인은 아버지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밤이 되자 코끼리가 타냐에게 손님으로 초대되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코끼리는 길 한가운데를 따라 터벅터벅 소리를 내며 걸어갔습니다. 꽤 늦은 시간이었지만 코끼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코끼리는 타냐가 살고 있는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타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대문을 비롯하여 부엉 문까지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요. 그러나 코끼리는 계단 앞에서 올라가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동물원 주인이 말했어요. 코끼리가 좋아하는 걸 주면 됩니다. 타냐의 아버지는 커다란 빵을 사왔습니다. 동물원 주인은 빵을 네 조각으로 나눠 코끼리에게 한 조각만 주었습니다. 코끼리는 빵이 맛있는지 코를 뻗어 남은 빵을 집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동물원 주인은 손에 빵을 들고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갔습니다. 빵을 더 먹고 싶은 코끼리는 코를 길게 뻗고 귀를 활짝 펴면서 동물원 주인을 뒤따라 갔습니다. 2층에 올라오자 코끼리는 두 번째 빵 조각을 먹었어요. 동물원 주인은 그런 식으로 코끼리를 다시 부엌으로 데려갔지요. 부엌에는 벌써 가구가 모두 채워져 있고 푹신한 집이 깔려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코끼리 앞에 신선한 채소를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동물원 주인은 코끼리 옆에 놓인 소파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타냐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코끼리가 왔어요? 그럼 오고 말고 어머니의 대답에 타냐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너에게 깨끗이 세수를 하고 그런 후에 신선한 우유 한 컵과 찐 달걀 한 개를 먹은 다음에 오라고 그러더구나. 타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 코끼리는 착해요? 아주 착하단다 얘야. 어서 먹고 코끼리를 보러 가야지. 타냐는 찐 달걀과 우유를 남김없이 먹고 차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타고 코끼리가 있는 부엌으로 갔어요. 너무 기운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코끼리는 타냐가 생각한 것보다 그림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코끼리의 키는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컸고 길이는 거의 부엌 을 절반이나 차지하리만큼 어마어마했죠. 살갖은 매우 거칠고 주름 투성 이었으며 발은 마치 큰 기둥 같았습니다. 또한 긴 꼬리는 마당을 쓰는 비 같았어요. 눈은 아주 작았으나 영리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코는 마치 긴 뱀처럼 생겼는데 코끝은 부드럽고 민첩한 손가락 같았습니다. 그러나 타냐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동물원 주인이 타냐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안녕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 토미는 아주 착하고 아이들을 좋아한단다.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타냐는 고개를 까딱이며 코끼리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토미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타냐는 코끼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코끼리는 타냐의 가느다란 손을 커다란 코로 조심스레 잡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 토미가 제 말을 알아듣나요? 그럼 다 알아듣는단다. 다만 말만 못하는군요. 그래 말만 못하지 아저씨 한테도 너만한 딸이 있는데 이름은 리자란다. 토미와 리자는 아주아주 친한 사이지 타냐는 코끼리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코끼리는 빵을 코로 조심조심 잡은 다음 코를 동그랗게 구부려 코 아래 어디엔가 감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우스꽝스럽게 생긴 코끼리의 아랫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토미가 빵을 다 먹자 소녀는 코끼리에게 자기 인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미 이 예쁜 인형의 이름은 소냐랍니다. 아주아주 착한데 조금 변덕스러워요. 수프를 잘 먹지 않아서 엄마의 애를 태우곤 하거든요. 또 이 인형은 나타샤인데 소냐의 동생이에요. 너무너무 영리해서 벌써 글자를 다 읽을 줄 안답니다. 자 토미 우리 함께 재미있게 놀아요. 토미는 아빠가 되고 나는 엄마가 되고 인형들은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코끼리는 웃으며 인형을 코로 집어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인형을 약간 깨물더니 다시 타냐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녀는 코끼리에게 그림이 들어있는 커다란 책을 보여주고 친절하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 새의 이름은 카나리아예요. 아, 여기 아기 코끼리가 있네요. 그런데 조금도 닮지 않았지요? 사실 코끼리는 이렇게 조그맣지 않잖아요. 그렇죠, 토미? 토미는 이 세상에 그렇게 작은 코끼리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점심 시간이 되었어도 타냐는 코끼리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냐는 코끼리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코끼리 맞은편에는 타냐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식탁을 놓았어요. 코끼리는 목에 턱받이를 두르고 식사를 했습니다. 타냐는 닭고기 수프를 먹고 빵가루를 발라 튀긴 고기도 먹었지요. 코끼리는 여러가지 채소와 샐러드와 빵을 먹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타냐가 잠살이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타냐를 코끼리 옆에서 떼어 놓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타냐는 코끼리 옆에서 잠이 들었고 타냐가 잠든 뒤에야 타냐를 방으로 옮겨 놓을 수 있었습니다. 타냐는 아주 깊이 잠이 들어 엄마가 옷을 갈아입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그날 밤 타냐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타냐는 코끼리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타냐는 수많은 작고 귀여운 아기 코끼리들을 낳았어요. 동물원으로 되돌아간 코끼리도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코끼리도 꿈속에서 귀엽고 상냥한 타샤를 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타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타냐는 무척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프게 전처럼 타냐는 온 집안이 울리도록 소리쳤지요. 엄마 배고파요. 빨리 우유 좀 주세요. 이 말을 들은 타냐의 어머니는 심실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타냐는 어제 일을 기억해내고 물었어요. 코끼리는요? 그러자 타냐의 어머니는 코끼리에게는 아기 코끼리가 있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타냐가 건강해지거든 꼭 동물원에 놀러오라고 초대했다는 말도 전해주었지요. 토미에게도 전해주세요. 전 벌써 깨끗이 다 나았는걸요? 타냐가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의 품에 와락 안겼답니다. 오늘의 동화 공수의 약이 된 여우 어느 곳에 나쁜 짓만 고르고 골라서 하는 심술굿기 짝이 없는 여우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 여우가 갈대를 가지고 놀다가 우연히 잎을 잘라냈습니다. 그러자 마치 순례자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모양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오호라 거참 재미있겠는걸 순례자의 지팡이를 가진 여우라 그때 그 근처에 있던 어떤 수탉이 담장 위에서 꽃기오 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침 기도 시간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요. 여우가 그 담장 앞을 지나가자 수탉이 놀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여우님 아닙니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순례자의 지팡이 같은 이상한 것을 들고 가십니까? 여우는 아주 겸손한 태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수탉님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일찍 사람들에게 아침 기도 시간을 알리느라고 굉장히 힘드시지요? 사실은 말이에요. 저는 어제 저녁에 신께 굳게 맹세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나쁜 행동을 뉘우치고 메카를 향해서 순례를 떠나겠다고 말입니다. 여우님 그게 정말이요? 더 이상 나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수탉은 여우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아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거 훌륭한 생각이군요. 그럼 나도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좋고 말고요. 혼자 가는 길이 심심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여우와 수탉은 함께 술래 길을 떠났습니다. 여우와 수탉이 조금 걷다 보니 강에서 오리가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오리는 여우와 수탉이 나란히 오는 것을 보자 화들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수탉님 당신처럼 믿음직스러운 분이 어째서 저 못된 여우와 함께 걷고 있나요? 오리님 여우님은 어제 저녁에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 메카로 술래를 가는 길이랍니다. 잘못을 뉘우치면 누구나 다 깨끗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렇지요. 그럼 나도 함께 가도 될까요? 좋고 말고요. 이렇게 해서 여우와 수탉 그리고 오리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어떤 나무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가지에 앉아있던 공작새가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들 모두 정신이 나간 것 아니요? 여우와 함께 산책을 하다니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려 공작새님 여우님은 마음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메카로 순례를 가는 길이랍니다. 그러자 공작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반가운 일이네요.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가고 싶군요. 하늘을 날면서 물 있는 곳이 보이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젠 공작새까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어요. 넷이서 한참을 걸어가자 앞쪽에 여우굴이 보였습니다. 수탁이나 오리나 공작새는 언제나 여우에게 쫓기는 처지였기 때문에 여우굴을 보자마자 무서운 생각이 들어 몸을 보들보들 떨었지요. 여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의 그 여우가 아니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단 한 마리의 아기 참새 한테도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편안히 쉬세요. 그래서 동물들은 여우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은 후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여우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심통이 난 목소리로 수탁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놈 수탁아 어제 아침에 내가 술래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있을 때 네가 나를 놀렸던 것을 기억하겠지? 수탁은 깜짝 놀라서 보들보들 떨며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마음을 바꾼 것을 몰라서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좋아,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새벽부터 쬐지는 소리로 귀청 떨어지게 울어서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 게다가 믿음이 깊다는 네가 매일 암탉을 쫓아다니다니 창피하지도 않니?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여우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냉큼 수탁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여우는 오리를 깨워 이렇게 물었어요. 너 어제 내가 수탁과 함께 걸어갈 때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여우님 어제는 당신이 마음을 바꾼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만 잘 모르고 당신을 못된 여우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우님 용서해 주세요. 오리는 여우에게 빌었습니다. 그건 좋아. 그건 그렇고 네가 항상 시끄럽게 첨벙거리면서 헤엄을 치는 바람에 몸을 깨끗이 씻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 알아? 오리 너는 그것만으로도 죽을 이유가 충분해. 야우는 말을 마치자마자 또 날름 오리를 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작새를 깨워 말했어요. 야 이놈아 너 어제 내가 수탉과 우리를 데리고 갈 때 뭐라고 했지? 네 여우님 어제는 여우님이 마음을 바꾼 것을 모르고 주제넘은 말을 했어요. 다 모르고 한 짓이니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좋아 그건 그렇다 치고 나는 지금 매우 목이 말라. 물을 찾아줘. 네 여우님 공작새가 물을 찾으려고 돌아서자 여우는 뒤에서 달려들어 공작새를 덥썩 물었습니다. 공작새는 발버둥 치면서 말했어요. 자비로운 여우님 저를 잡아먹기 전에 한마디만 유언을 들어주세요. 안돼. 여우가 이렇게 말하느라 입을 벌린 순간 공작새는 재빨리 여우의 입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유 살았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공작새는 하늘 높이 날아 올랐어요. 바로 그때 숲 저쪽에서 왕의 부하들이 무리를 지어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왕이 키우는 매가 제일 앞에 서서 공작새 쪽으로 날아왔어요. 공작새가 매에게 물었습니다. 용감하신 매님 오늘은 모두 어디에 가십니까? 왕의 명령으로 여우를 찾고 있단다. 실은 공주님이 중안병에 걸렸는데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여우의 강과 토끼의 심장뿐 이라지 뭐냐 토끼는 잡았는데 여우를 못잡아 사흘 동안이나 헤매고 다니는 중이란다.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제가 여우굴로 안내해드리지요. 공작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매와 왕의 부하들을 데리고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우굴로 도착하자 문앞에서 소리쳤어요. 훌륭하신 여우님 어서 몸을 피하세요. 지금 왕의 부하들이 여우님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빨리 뒷문으로 도망치세요. 여우가 앞문을 열어보니 정말 왕의 부하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우는 서둘러 뒷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왕의 부하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우는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우는 궁전으로 잡혀가서 공주의 약으로 받쳐졌습니다. 물론 여우의 간을 먹은 공주는 다시 건강해졌답니다. 오늘의 동월 천국도 지옥도 가지 못한 사람 살기 좋은 아일랜드에 자크라는 가난한 땜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크에겐 자기 집도 한 채 있었지요. 그리고 비록 작긴 하지만 정원에는 맛 좋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사과나무도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가 일거리를 찾아 온 나라 안을 떠돌아 다니는 동안에 그의 아내는 집과 사과나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자크는 자크는 길을 가다 나그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자크가 모자를 벗으며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자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마음씨가 참 따뜻한 사람 같구려 소원이 있으면 세 가지만 말해보시오. 내가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려우니까 잘 생각해서 말해야 하오. 자크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의자가 한 개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거기에 앉으면 저는 서 있어야 해요.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가 명령을 하기 전에는 일어설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소원이요. 그렇게 해주리다. 그 다음 두 번째 소원을 말해보시오. 이번에는 좀 더 나은 부탁을 해보오. 나그네 말에 자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정원에 말이에요. 아주 맛있는 사과가 열리는 나무가 한 그루 있답니다. 그런데 툭하면 온 동네 개구쟁이들이 몰려와서 몰래 따가곤 하지 뭡니까? 제 멍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사과 도둑들이 나무에 붙어서 내려올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그런 소원을 줬소. 그럼 마지막 소원을 말해보시오. 다시 기회가 없으니 잘 생각해서 말하도록 하오. 자크는 자크는 나그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꽤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집안일 때문에 항상 바쁘답니다. 양털이나 자잘한 물건들을 담아두는 큰 가죽 자루가 하나 있는데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면 그걸 거꾸로 쏟아놓곤 하지요. 그러면 아내가 그걸 다시 치우느라 여간 고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 자루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크의 말에 어이가 없어진 나그네가 자크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당신은 참 바보 같구려. 세 가지 소원이란 것이 겨우 그런 하찮은 것들뿐이란 말이오. 나그네는 찟찟 혀를 짜며 멀어져 갔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자크가 답답했던 것입니다. 가난하긴 해도 마음 많은 천하태평인 자크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크는 다리를 다쳤어요. 자크가 1년 내내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하고 누워있자 그의 가족은 굶다 못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 하나가 불쑥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 이거 큰일 나겠군. 자크 당신 가족은 머지않아 모두 굶어죽게 될 것 같아. 그러기 전에 나와 계약을 하나 맺는 것이 어떨까. 7년 뒤에 당신이 나를 따라가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그때까지 당신들이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지.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요? 자크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 나를 모르겠나? 나는 저승사자네. 아무튼 좋아요. 다른 방도가 없으니 당신의 제의를 받아들이겠소. 때가 되면 당신을 따라가지요. 자크는 기운 없이 누워있는 굶주린 자식들을 돌아보며 내키지 않는 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저승사자가 돌아가고 난 뒤 자크는 정말로 부자가 되었어요. 이리저리 놀러다 다녀도 집안에는 먹을 것이 넘치고 아내와 아이들은 부족한 것 없이 살 수 있었지요. 자크는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 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나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시간이 되었다. 이제 나를 따라가야겠어. 그동안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 물론 너도 약속을 지키겠지.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물론이고 말고요. 그래야지요. 떠나기 전에 잠깐 사랑하는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소. 잠깐이면 돼요. 잠시 이 의자에 앉아 기다려주세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저승사자는 무심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자크가 돌아와 말했어요. 그럼 이제 출발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저승사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어? 이게 왜 이래? 발버둥치고 미친 듯이 몸부림을 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저승사자는 의자에 자기 몸이 완전히 달라붙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크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다시 내게 시간을 7년 더 주고 지금보다 두 배나 더 잘 살도록 해줄 테니 나 좀 움직일 수 있게 해줘. 그렇다면 좋아요. 그만 일어나서 돌아가세요. 자크의 말에 저승사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번개같이 사라졌습니다. 자크는 그때부터 앞서의 7년 동안보다 갑절이나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란 시간도 갑절이나 빠르게 흘러갔어요. 7년 뒤에 저승사자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흥 이번에는 어림없어 의자 같은 데는 앉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지난번처럼 헛은 짓 하면 안 되지. 지금 당장 떠나자고. 자크는 채비를 차리고 집을 나서다 말고 저승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님 마지막으로 제가 정성껏 보살피던 사과나무를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좋아. 그깟 사과나무 보는 것쯤이야. 저승사자가 허락을 했습니다. 둘은 붉게 익은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사과나무가 있는 마당으로 갔어요. 가다가 우리가 먹을 사과를 몇 개 따면 어떨까요? 당신이 키가 크니까 잘 익은 것으로 몇 개만 따주시겠어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군. 저승사자는 자크의 말에 선뜻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과나무에 달라붙어 내려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나무에 매달린 채 마치 늙은 허수아비 처럼 흔들렸지요. 어, 이게 왜 이래? 저승사자가 아무리 내려오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헛수고였습니다. 이런 괘씸한 녀석 혼나기 전에 썩 내려주지 못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저승사자는 마침내 마침내 지쳐서 자크에게 사정했습니다. 나를 내려주면 다시 시간을 7년 더 주고 3배로 더 잘 살게 해줄게. 그렇다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나무에서 내려온 저승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자크의 가족은 또 7년 동안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저승사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또 나를 속인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를 지옥에 던져 나를 괴롭힌 대가를 톡톡히 지르게 할 테다. 잘 알고 말고요. 어서 출발합시다. 자크는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등에 가죽자루를 메고 저승사자를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땜장이 자크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어릴 때 몸이 매우 날쌌어요. 툭하면 이 작은 자루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놀이를 했지요. 자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거든요. 흠 그런 놀이쯤은 바보라도 할 수 있어. 저승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설마 당신이 그 놀이를 할 수 있다고요? 당신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기를 해도 좋아요. 당신은 너무 둔하고 서툴러요. 자크가 자루를 열자마자 저승사자는 서슴없이 두 발을 모아 펄쩍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승사자는 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아이고 또 속았구나. 자크 이놈 자루를 열지 못해? 저승사자는 자기가 또 당했다는 것을 알고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지만 자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루를 메고 한참을 걷던 자크는 남자들이 도리깨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넓은 들판에 이르렀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군요. 이 자루가 둔하고 무거워서 그러는데 좀 두들겨서 말랑말랑하게 해줄 수 없겠소? 그들은 자크의 정을 순순히 받아들여 자루를 힘껏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루가 어찌나 질긴지 도리깨가 부러지고 말았지요. 그들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자루를 들고 썩 가버려요. 사람으로 둔갑한 저승사자라도 넣어가지고 다니나? 원참! 그럴지도 모르지요. 자크는 폭 눌러 쓴 모자 아래로 빙긋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가던 자크는 어느 물레방앗간에 다다랐어요. 이 자루를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방야로 찌어줄 수 있겠소? 자크가 물레방앗간 주인에게 부탁을 하자 주인은 기꺼이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자루 안에서 삐그덕삐그덕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주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그리고 갑자기 물레방앗까지 멈춰버리자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친구야 도대체 뭘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야? 저승사자를 넣어가지고 다니나? 아마 아마 그럴걸요? 자크는 대답을 하고 다시 자루를 어깨에 메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자크는 건장한 남자 여섯 명이 큰 망치로 굵은 새막대를 내려치고 있는 대장간에 이르렀어요. 수고들 하십니다. 이 작은 자루가 너무 뻣뻣해서 그러는데 망치로 좀 두들겨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럽시다. 그까짓 것쯤 여모. 대장장이들이 망치로 힘껏 자루를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망치로 내려칠 때마다 가죽 자루가 천장까지 튀어 올랐지요. 더욱더 화가 난 대장장이들은 망치를 더욱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진이 빠진 대장장이들이 망치질을 멈췄어요. 허참 이 안에 저승사자라도 들어있나? 대장장이들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화가 나서 벌겋게 달구어진 쇠로 자루안을 쑤셨습니다. 저승사자는 죽는다고 비명을 질러댔어요. 저승사자의 엉덩이를 얼마나 심하게 지져놓았는지 글쎄 이 불쌍한 저승사자는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크 제발 나를 내보내줘 다시는 너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을게 그리고 지금보다 4배나 더 잘 살게 해줄게 응? 그렇다면 좋아요. 그때서야 자크는 자루를 열어 저승사자를 내보냈습니다. 저승사자는 멍든 다리로 절뚝거리며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지요. 집에 돌아온 자크는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부자로 잘 살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 자크도 늙고 힘이 빠졌습니다. 자크는 슬슬 세상을 떠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는 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냉큼 돌아가거라 네가 살아있을 때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로 너를 이곳에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천국의 문 안에서 누군가가 매물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크는 할 수 없이 물러나 이번에는 지옥의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냐? 땜장이 자크입니다. 자크가 대답하자 잔뜩 겁을 먹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그 고약한 자크라고? 너라면 절대로 여기에 들여놓을 수 없다. 나를 얼마나 때리고 엉덩이를 지져놓았는지 지금까지도 앉아있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자크는 천국에도 지옥에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사람과 동물의 나이 이야기는 사람과 동물들이 각각 종마다 수명이 달라진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120세 시대라고 해서 이야기에서 나오는 수명인 70세와는 거리가 많이 멀어졌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즐겁게만 살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동물들을 조금만 더 아껴주며 살아간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